relevant 사랑해 한 칸 더 가서 숨을 나있더만 아 진짜 뭐야 여기 내 방이잖아 사랑 충만한 게임이네요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 뭐 있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여자한테 고백해도 아 슈발꿈하고 깨겠는데 이 게임은? 어 너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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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있었는데? 그냥 가 씻었으니까 그냥 가라고오 어 나가 가자 뛰어가서 여기 숨자 그럼 또 오겠지 아 오면은 숨을까? 으에에에에에에 지금 있니? 가 쭉 가 쭉 가 쭉 가 그렇지 오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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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조절 아니 몇 발자국 뛰었다고 진짜 뭐야 여기는 왠 책이 인형이랑 일단 숨어야될 각 한 마리가 아닌가봐 어 여기가서 숨어 어 빨리 가 빨리 가 기저귀봐 기저귀봐 너무 귀여운거 아니니까 쟤 하기스인데 하기스 아이 왜 또 다시 오는데 냄새 adviser 오 오 엇 너 에 핏한 이쌍하다 아 Thi키 냄새가 나는데 아 미야카님이 사주신 맛조킹 먹고 싶은데 가 쭉 가 쭉 가 돌아보지마 어 돼 돼 돼 돼 어 나가나가 간호사 국시 합격했습니다 어이 축하드립니다 어이 왜 이렇게 많아 인형 어이 축하해요 현수막 걸어야 되나 어이 그래도 좀 밝아졌는데 어 뭐하는 거야 어 아까 그 자세인데 아 슈발꿈 어 뭐야 여기 병원인가 정신병원 아닙니까 이거 감옥이야 정신병원이야 아 두드릴 사람은 난데 꺼내주세요 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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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여기서 어 뭐야 문 열렸어 어 깜짝이야 정신병원이네 뭐지 정신병이 있었나 얘가 뭐야 저 벽 안에 이렇게 묶어놓기까지 야 이렇게 잠옷이 환자복이 되나요 못가나 못가겠지 네 어서오세요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게임 방송이라도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모르지 아픈건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그냥 꿈꾼건만 봐도 되게 아파보이는데 뭔가 뭔가 있어보이는데 주인공이 으잇 계속 저얘기 나오네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유 라이앤나님 아유 라이앤나님 아유 라이앤나님 아유 라이앤나님 소름이죠 넘나 소름인가 여기 뭐야 뭐지 이건? 여기 뭐하는데지? 목욕탕인가? 또 피어있어 또 피어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블록 B 또 지하 있다 지하 근데 다행인건 진짜 여기 맵은 되게 넓은데 넓지만 헤매지는 않게 돼있는거 같애 어딜 들어가도 그냥 연결되는거 같애 실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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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뭔소리인데 흑 흑 이쪽에서 나한테 가볼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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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뭔소리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내가 유리를 밟은거라고? 아니, 다른소리같은데? 여자 목소리 나고 막 이랬는데? 흑 흑 뭐야 아기들 소리되나 흑 흑 흑 진저분 실험실인가? 정신병원이 아니라? 실험하던 덴가? 정신병원을 가장한 막 생체실험 같은 거 한 데 아니야? 뭐하는 데일까? 어휴! 잠깐만! 어? 어이 슈발 꿈 뭐야? 쟤는 어떻게 해야 돼? 장롱도 없는데 파라마도 못하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 지나가! 조금씩 가볼까? 아니 잠깐만! 그냥 가면 되나? 어? 인형인 척! 흐흫흐흐흐흫 어흐흐흨 인형인 척! 인형인 척! 어.. 어.. 안 갈렸다 억울 안 끌었어요 뛸 수가 없어 뛸 수가 어 뭐 있다 아 뭐야 파리장 무기인 줄 알았는데 파리였어 뭘까 팔을 무기로 쓰라고 안돼 안돼 계단은 좀 뛰어갈 수 없겠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임이군요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다 인형인 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깜짝이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저 시력 범위에 있으면 안되는구나 가만히 서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아 슈발궁 아 슈발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해 밑으로 가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아 요번에 나오는 일 조심해 후각이에요 후각이에요? 아니야 봐봐 시선에 안닿으니까 공격 안하잖아요 시각인 것 같아 눈에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이 시각이야 시각 이 부엌인가? 으흥 왜 케찹들을 어? 도대체 뭘까 깜짝이야 아니아니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 뭐 밟았구나 어 그러면 청각도 있나본데? 시각만 없나? 아 저 유리조각이 있구만 음 저거 밟으면 안돼 아 바닥도 잘 살펴야겠네 유리조각 조심해야 돼 유리조각 그리고 제 시선에 닿으면 안돼요 흐흫 저런데는 안봐도 되겠지? 볼까? 옮기면 쟤 내려가는 김에 어? 어? 저 끝에 문으로 가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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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 슈발꿈 하 진짜 이게 다행인 거는 죽은 데서부터 시작해 이거봐 이게 참 좋은 거 같아 그치? 나란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느리다 이놈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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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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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에이 휴 또 보이나 끝에 있는거 같애 설에 서울 갔다가 영광 갔다가 해야됩니다 오우 답답해 현실이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늦게 내려갈까요 그죠? 한 발자국 내려갔다가 두 발자국 다시 올라갈 듯? 우리가 현실이었다면? 오 여긴 뭐 완전히 피범벅이네? 나중에는 막 전체가 다 새카만거 아니야? 게임 전체가? 일어나 웨이크업 혼자서 했다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왓썸님이 하시니까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피샤워를 했네 아주 그냥 여기서 뭐 아이템 없나? 아이템은 없는듯 나가보겠습니다 샤워실 같은 그런 데 같은데 저건 또 뭐야 저거 뭐야 시체 더미인데 더미? 에? 우와 설마 다시 되돌아오진 않겠지? 헉 시체인치 아이 다시 오면 안되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나가 더 좀만 더 가 근데 뒤로 가 뒤로 가게 아이 아이 으잇! 아이 시발 꼬마 아이 진짜 저거 어떻게 지나가지? 지금! 좋아 어서오세요 제목은 제목에 써있습니다 방송 제목에 써놨습니다 왜 왜 이렇게 많이 와 흘러나 다시 오냐? 아 아 다시 오네 적당히 여기다가 또 뒤로 빠져야되나? 아 아 안돼 아이 틈을 안주네 아하아 쓰읍 뭐지? 묶어놓은 걸 보니 저 녀석들이 시체산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 그런가? 여기는 얘는 틈을 그래도 좀 주거든요 지금이니 여기 다음에 틈이 없어 여기가 틈이 없단 말이야 저러고 바로 가요 쓰읍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깄다 아아 중간에 틈이 있구만 음 에 가 지나가 그럼 나는 지금이니 그렇게 흐흫 나 나가자 나가자 하... 다 피... 피가 점점 많아져 진짜 어이 깜짝 뭔데 또 또 뭐 나오는 줄 알았잖아 열쇠를 어서 구해야되나 뭐지 왔던데 같은 느낌적인 느낌 모든 것이 아니네 처음 보는데네 모든 것이 어쨌다고 가세요 가세요 아 딱 싫어 말도 안 돼 의자에 있는 거? 뭐 눌러도 반응이 없던데 어 여기도 문이 있는데 아 여기서 온거지 내가 아니 근데 아까 거기는 다 유리가 다 깔려 있지 않았나? 아 깜짝이야 아니 야 아이 아이 진짜 이건 아니지 아이쒸 꼼 뛰지 말자 아유 더러워서 안 뛴다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의자에 뭐 눌러도 반응 없어요 반응이 없어 요 장난감 병정인 척 흐흐 아 휳 바이바라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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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 잠깐만 제 좀 뒤로 가면 뛰어갈게요 지금이 어 아이씨 제가 왜 여기 있는데요 당신이 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번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냥 나가 표정봐 응? 너가라고? 어 뭐지?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샌드의 동생인데 왜 다가라는거지? 아 이상한데 아 글쩍글쩍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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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가죠? 아 완전 밑으로 가야되나? 불편함 네드 знаком 양윙 방사님 시비 들쩍실 지금 밖에 괴물이 있다고요 에? 여보시오 밖에 괴물이 있단 말이오 어? 근데 나 뭐 나가라니 아 나 진짜 짜잉나네 아 글짝글짝 뭐 없나? 아 뭐 없나? 아 이걸 어떻게 가지? 여기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아잉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잉 시발꿈 이번주 여기 생각보다 아니 등을 돌려도 안된다고 어? 아니 좀 잠깐 사람이 물어보면 좀 처달보고 대답을 해야지 아 나 진짜 응? 같이 가자 같이 어? 손만 잡고 갈게 같이 가자 아 지린다고 겁나 무섭다고 나 뛰지도 못해 운동을 안해갖고 아 나 진짜 아 끌짝끌짝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네 여길 어떻게 가냐고 여길 어떻게 가냐고 어? 저것도 다 환각이겠죠 뭐 여길 어떻게 가지 시체를 밟고 갈 수도 없고 여길 여길 밟아서 유인하라고요? 호호 천잰데? 어 이 게임 알죠? 이 게임 할 줄 알죠? 흐흐흫 지금 슈퍼한거죠? 흐흐흫 오호 감사합니다 괜찮아 한번 이런건 내가 지금 딱 안그래도 딱 막히려던 찰나였어요 딱 좋았어요 타이밍 좋았어요 사놓고 안하고 있었어요 흐흫 아 꿈은 죄지은자들의 적이다 나는 저거 밟으면 무조건 나한테만 오는줄 알았어 아 이제 새로운 또 지식을 하나 쌓았네요 밟아서 유인할 수 있다 깜짝이야 후원을 제가 막은게 아니라 지금 카카오티비 오류인거같습니다 안되요 설정이 제가 제가 후원을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 오 뭔가 색달라 게임제목은 방제에 적혀있습니 어이 깜짝이야 흐흐흫 흐흐흫 해석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